선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하거나 어제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반박하거나 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